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외침, 한국교회 핍박 중에서 일본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유, 여섯 번째 이유에 대하여 본문에 있는 내용을 낭독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여섯 번째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숭배하는 종교는 대개 두 가지가 있으니 그 첫 번째는 불교이다. 한국 불교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 우상 섬기는 것은 매 한 가지요, 또 다른 하나는 신도라고 하는 것이니 이 종교의 본색은 일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다. 신도로 인해 전국의 남녀가 자신들의 황제를 하나님과 같이 섬기며 만일 이것을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곧 불충한 백성으로 지목되는 것이다. 황제의 탄신일을 경축하는 날에는 모든 예식을 준비해놓고 전국의 모든 관민이 함께 어우러져 절차를 행하고 세탁자 이외에 황제 천황의 사진을 걸어놓았다가 앞에 덮은 것을 열면 관민 모두가 일어나 경배하는 풍습이 있다. 서울에 있는 어떤 사립 여학교 학생들은 이 예식을 행하는 자리에서 한 명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일본 관리들은 대단히 격노하여 이들에게 일본 황제를 반대하는 죄명을 씌우고 교사들을 공갈 협박하여 이들이 숱한 곤란을 당했다고 한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은근히 시켜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를 알아보니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교인의 자녀들이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교회에 입교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계율이니 사람의 화상을 앞에 놓고 절하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 여학생들의 마음이 이렇듯 새로운 사상으로 개명했으니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길 뿐 아니라 곧 하나님의 개명을 어기는 줄로 알아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일제히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교사들은 이것은 그 그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격리하는 것에 불과하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설명도 하고 타일러 보니 어떤 학생들은 그 말에 수긍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하기를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개명을 거역할 수 없으니 차라리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하며 자퇴했으니 이런 일들이 전국 각지에서 허다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충돌은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다. 일본은 연중 국가 경축일이 매우 자주 있는 편인데 태반은 신에 대한 제산날이다. 혹 역대 요랑 중 유명한 이들과 충신 열사 중 가장 뛰어난 자들의 귀신을 섬겨 제사를 지내며 그날을 국가의 명절로 지키는 것이다. 이런 명절을 경축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더욱 주의하니 이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일본 명절을 지킬 줄 알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각 학교는 휴고를 실시하고 가게는 문을 닫으며 집집마다 깃발을 달고 때로 향촌에서는 큰 회관에 모여 예식 절차를 밟는다. 각 기독교 개통학교에서는 애초부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4월 8일 석가 탄신 일을 경축하는 것을 모두 불가한 것으로 가르쳐 온 바 있기에 일본 신에 대한 제산날이기 때문에 휴교를 하라고 널리 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때문에 어떤 때에는 소풍을 간다든지 또 때로는 축구 경기를 개최하고 그날은 학생 모두가 함께 놀 것이라고 널리 알리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속으로는 알아들으며 그 중에서 점탄객도 다 알아들으니 일본인들도 다 알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도 그날 휴업을 하는 이유가 교인들이 대답하기에는 곤란한 까닥에 종종 여러 핑계를 만들어 대답하기를 사실은 일본 관리들을 거역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신재산날인이 따르지 않으려 함도 아니고 다만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자연히 생기는 모습이지만 일본 관리들은 기독교인들이 모두 일본을 배쳐가는 사상이 있어 이런다고 생각한다.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면 그렇게 생각함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내가 내지로 교회 순례를 다닐 때에 어떤 먼 곳 장거리에 이르니 지명과 인명은 쓰지 않겠으되 내가 다 신이 아는 사람들이다. 큰 신 재산날을 맞이한 때였다. 그 재산날을 맞이하여 일본 병참소에서 경축 절차를 준비하니 마치 하와이 군도에서 조지 워싱턴 탄생일 경축 행사를 준비하는 것과 유사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다른 것이 있으니 워싱턴 탄생일에서는 미국인이나 하와이 원주민이나 그 외 모든 외국인들이 모두가 워싱턴의 인물들과 생애에 간복하여 자기의 마음으로 그 경축에 동참하거나 동감하는 것이다. 이는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재정을 들여서라도 진심으로 즐기는 것이지만 일본 신 제사축제는 이와는 좀 달라서 헌병이 돌아다니며 집집에 일장기를 달게 하고 길을 달지 않으면 징계가 있으며 원근 각지의 모든 주민들 모두가 어떤 날 어떤 시에 어떤 장소로 모이라고 지시하니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자신들의 일을 제쳐놓고 참여해야 별탈이 없는 것이다. 결국 경축하는 날에는 신을 모시는 제례를 행하고 한편으로는 몇몇 풍류와 기생을 데려다 주안상을 차려놓고 질탕에 놀며 대일본 제국 만세를 부른 후에 아무 맛도 모르고 불려가서 한편에 서서 두려운 마음으로 구경이나 하던 주민들 각 사람에게 경축일 경비로 얼마씩 내라고 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경비를 내어놓고 아무런 사건 없이 지나가는 것만을 다행히 여기며 모두가 돌아간 후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만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행사에 한두 번 참여해보니 제사를 치르고 절하는 것 술과 기생으로 질탕이 노는 것 모두가 기독교에서 마땅히 도리가 아닌 것을 깨달으니 부득이 돈은 물어낼지언정 그 놀이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원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므로 한두 번 출석지 않고 벌금을 냈더니 이번에 내가 그 지방에 갔을 때에는 병참소에서 특별히 훈령을 내려 주의를 주니 교회에서는 단체로 오라는 것이었다. 결국 교회에서 함께 의논하여 몇 사람을 대표로 보내 각 사람이 낸 연보금을 내어 놓으니 모든 교인들이 참여치 않은 것은 관령을 어긴 것이라 하여 그 교회의 대표가 되는 몇몇 사람을 불러다가 징벌을 내렸다. 결국 이들에게 며칠 동안 징역군과 함께 영문 뒤에 땅을 파서 지게로 저 옮기는 사역을 시킨 것이다. 그 중에 장로 사모씨는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등에 지게를 지고 종일 흙을 나르다가 저녁에 귀가하니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 위로하고자 하니 그는 아무 말 없이 듣더니 찬미책 찬송가를 찾아 들고서 혼자 찬미 몇 마디를 부르다가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고 한다.